자 그러면 우리에게 늘 친절하게 어려운 ETF 이야기도 잘 설명해 주시는 친절한 ETF 아저씨 우리 삼성자산운영의 최창규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소리가 좀 잠기는데요. 오늘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1시간 정도 SC제일은행 PB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하고 왔어요. 1시간 정도 하고 왔고요. 거기서 또 열어와 같은 성원을 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이 잠겼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열어와 같은 성원인 거. 요간복은 다행입니다. 저는 타프로님과 같은 성원만 있으면 좋겠는데. 타프로님이 워낙 인기가 많으시니까. 요원합니다. 그 인기의 비결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카리스마 아닐까요? 카리스마. 외모? 아닙니다. 그럴리가요. 머리숱? 아니 아까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오해하실까 봐 그러는데. 제가 무슨 관련돼서 커머디티 플레이를 중소용 종목들 있잖아요. 펀더멘탈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을 짧게 짧게 트레이딩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어떤 기업들이 어떤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수혜를 받는 부분. 재평가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최소한 최소한 내년까지 숫자가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원자재가 완전 급락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동시에 밸류에이션이 매력 있는 종목들 중에 보이는 것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무시했던 어떤 섹터들이잖아요. 그동안 이제 너무 무용자산이든 소외된. 소외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너무 지나치게 테크에 몰려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라는 거고. 세화재강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잘 못 드렸지만. 세화재강이 왜 이렇게 저평가 돼 있냐면. 세화재강은 성장이 없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강관이라는 건요. 국내 강관은 거의 마진이 되게 박해요. 그러면 미국에 팔아서 스프레드를 올려야 되는 건데. 미국은 커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큐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세화재강한테 한국 거 너희들 거 많이 열어줄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국 보호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랬던 건데. 지금은 리그 카운터를 계속 늘려야 되잖아요. 쉘가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해소된다고 하면. 거꾸로 내년에 역성장이 커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창규 본부장님 왜 4시간에. 죄송합니다. 지금 하고 있냐. 말씀이신데요. 오늘 좀 목소리가 장기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닙니다. 저는 타포로님과 같은 카리스마가 저에게도 생기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고 있고요. 일단 만기 얘기부터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ETF 시간에 왜 만기 얘기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ETF도 대표지수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어제 무슨 얘기했냐면. 첫 번째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압박이 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베이시스가 크게 나빠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얘기 드렸었고요. 두 번째 얘기로. 금융투자의 차익거래 포지션이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한 매도 차익 장고 형태였기 때문에. 일부는 돌아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난한 만기 상황이 예상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금융투자 보셔야 되는데요. 금융투자가 제가 어제. 금융투자의 코스피 현물 매매입니다. 그리고 만기 효과를 보실 때에는. 장중에 어떻게 매매했는지도 보시는 거 중요하지만. 이 3시 30분 이 사이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만기 효과입니다. 금융투자 3시 30분 직전까지 949억 정도 순매도였다가. 844억 순매수로 돌아섰으니까. 마감 동시효과 간에 대략 한 1700억 정도. 금융투자가 순매수를 했다는 거고요. 1분 사이에? 네. 1분 사이는 아니고요. 장이 멈춰있는 게 10분이니까. 종가에 주문 냈다는 겁니다. 종가에 17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그러면 그 물량을 왜 누가 소화했느냐. 보시면 외국인들 쪽에서 금융투자가 이 정도 순매수가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하이프리퀀시라든지 마켓메이킹 쪽에서 좀 알아챈 것 같아요. 하이프리퀀시랑 마켓메이킹은 뭐예요? 혹시 하이프리퀀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수를 좀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감 동시효과 간에 지수가 멈춰 있고. 예상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신들의 알고리즘에 의거해서 예상지수 나오는 것보다 빠르게 계산을 해서.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예상지수가 빠지니까. 매물이 얼마 나오니까 나는 이렇게 매매해야지라고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고빈도 매매를 하이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가 보는 종가를 보기 전에 미리 그들은 알고 있다. 알고리즘에 의거해서 좀 더 빠르게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켓메이킹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추정된 지수값을 바탕으로 코스피에서는 얼마 매수가 들어오고. 금융투자 쪽에서 얼마 매도가 나오고. 이걸 맞춰서 그러면 코스피 200 ETF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코스피 200 선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걸 맞추는 플레이를 마켓메이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로 만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마켓메이킹이나 하이프리퀀시 트레이딩이 더 빠르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제가 만기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나오는 매수나 매도를 외국인들 쪽에서 정확하게 반대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런 걸 봤을 때 좀 이렇게 종가 플레이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그렇지만 이 매수 들어오는 물량을 예측한 외국인들 쪽에서 좀 매도가 나오면서 균형이 맞춰졌다. 전반적으로 차분한 만기 효과가 연출됐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종가 때 외국인들 쪽 보시면 1,479억 순매도에서 2,500억 순매도로 대략 한 1,000억 원 이상의 순매도가 더 나왔는데요. 결국 이거는 만기 플레이이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과 상관없는 외국인들의 매도다. 그럼 결국 오늘 외국인들의 순수매도는 얼마냐라고 묻는다면 마감 동시효과 직전에 연출된 1,479억 원 정도가 외국인들의 순수한 현물매도였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프리퀸스 트레이딩은 주로 미국 출산 해치펀드들이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도 그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좀 꽤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과 시간대가 유사한 호주라든지 아니면 홍콩, 싱가포르 쪽에서 그런 하이프리퀸스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한국 사람들은 왜 안 하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래비용이라든지 또 서버비용이라든지 또 전용선, DMA라고 불리우는 전용선 서비스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외국인 클라이언트들보다 약간 여류에 있기 때문에 아마 외국인들 쪽에서 그런 매매를 자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 태국까지 매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태국, 대만, 한국 이렇게 엮어서 매매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손실을 보더라도 태국에서는 이득을 본다든지. 여기서 사고, 저기서 도매가 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손실을 보더라도 대만에서 이득을 본다든지 이런 메커니즘이 얽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일어난 매매 하나만 갖고 외국인들 손해봤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하이프렉스 펀드는 거의 없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하지 않고요. 이런 걸 이머징 마켓이나 러시아,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이렇게까지 브로드하게 매매를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제가 근거 없이 드리는 얘기는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그런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한 번 제가 미팅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태국도 매매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태국이랑 한국이랑 얼마나 코리레이션이 높은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강프로님이 나중에 크게 성장하신다면 한국뿐만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쪽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HFQ 저거는 사실 진짜 수학, PhD 이런 사람들이 거의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4월 만기니까 5월 만기 때도 한 번 보세요. 5월 만기 때도 제가 코멘트를 드릴 건데 5월 만기 때도 진짜 금융투자의 매매와 그 시간에 들어온 외국인들의 매매가 일치하는지 이런 걸 보시면서 세상이 생각보다 많이 수학 쪽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기 얘기해 주셨고요. 두 번째 얘기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제가 이 ETF는 괜히 안전하게 되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조선일보에서 차이나 전기차 관련된 얘기가 또 나왔고요. 안 좋아요 또? 브레이크는. 네, 안 좋습니다. 제가 한 번 그냥 숫자로 보여드리면 좋은데 2만 원 정도까지 갔었는데요. 지금 1만 3천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이고야. 마이너스 35%.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ETF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제일 많이 언급드린 단어가 아마 2차 전지를 가장 많이 언급했고요. 반도체를 많이 언급했고요. 그다음에 단일 상품으로는 차이나 전기차를 가장 많이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최근에 좀 괜찮아요. 괜찮은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리튬 가격이 올라가면서 2차 전지 업체들 특히 리튬 관련된 배터리 세일을 만드는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좀 리튬 가격이 오른 것을 좀 전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가를 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래도 좀 보조금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전기차를 선택하는 이유가 경제 수정 때문에 선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격 전가가 어려웠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격 전가가 어려운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좀 마진 측면에서도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 ETF 중에 하나죠? 거의 뭐 탑 넘버원. 넘버3 아니었어요? 시가총액으로 보면요. 설정액으로 보면 거기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는 코텍스 200. 그러니까 그거 빼고. 지수 빼고는 첫 번째. 지금 왜 저러냐면 저는 이제 그래요. 지금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테슬라를 빼고서는 지금 OEM사들이 전기차가 제대로 판매가 원활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2분기에는 다 괜찮아질 거예요. 못 만들어서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있고 좀 뭐랄까 수요도 줄어요?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엄청 핫한 느낌은 아닌데 다행스러운 건 2분기 때부터 이제 일부 브랜드별로 해서 굉장히 지금 백오더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 수요가 특히 이제 BMW 같은 경우는 대기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우리가 또 SDAI가 또 거기 들어가기도 하고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리튬 가격이 오르면 양극재 같은 회사들은 되게 좋거든요. 가격 전과가 바로바로 되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OEM사들은 근데 차량 가격을 바로바로 올려야 되는데 테슬라는 올려도 잘 팔리는데 다른 회사들은 좀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뭐냐면 일단은 전기차 많이 물린 거 알고 있지만 아쉽지만 상해 락다운이 이렇게 좀 풀리고 사람들이 또 다시 전기차를 구매해 준다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이왕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전과를 할 수 있는 2차 전지가 더 낫지 않겠냐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좀 찾아보니까 일단은 전기차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또 정책 지원할 거고 그리고 또 인프라 전기차 충전기 구축할 거고 그리고 BYD를 필두로 해서 상해차나 길리차 니오 샤오펑 열심히 성장하고 있으니까 좀 희망을 걸어봐도 되지 않냐라는 보고서가 있었으니까 그것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NH증권 PB분들이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실버 개미들, 실버 개미들한테 조언을 좀 한 게 있어서 그것 좀 가지고 왔습니다. 좀 면세 있으신 투자자 분이고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경제 상황에 관심이 높아져 정신건강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관련된 추천 포트폴리오를 좀 적어놨는데 이걸 보시면서 한번 쭉 어떤 실버 개미들한테는 어떤 상품들을 추천하는지 보시면은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실버 개미분들한테 추천한 거 맞나요? 너무 복잡한데? 너무 복잡하죠.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실버 개미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안 보고 너무 복잡해. 저는 실버 개미가 아니고 이왕 할 것 같으면 제대로요? 흰 개미라고 하는 게 나 많지 않나요. 그런가요? 흰 개미? 흰 개미? 저 어감 좀 이상해요. 어감 좀 별로예요. 그냥 화이트 개미 어때요? 흰 개미가 왜? 뒤에는 한글이고 뒤에는 영어? 엔트 어때요? 화면만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복잡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정리맨이니까 위에서부터 보실게요. 리츠. 역시 실버 개미들한테는 리츠가 최고다. 안정복신 감당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에어비앤비. 이건 리오프닝이거든요. 리오프닝, 리츠 이런 쪽으로 추천했고요. EMLC는 이머징 채권 ETF인데 로칼 커런시예요. 로칼 커런시가 무슨 말이냐면 이머징 채권인데 브라질 채권인데 브라질 폐알화로 오픈되어 있는 그런 거니까 이거는 약간의 환차익을 노리는 이머징 환차익을 노리는 그런 성격의 ETF들이고요. 첫 줄을 빼면 다 쉬워요. 다 지수형 ETF, 배당성장형 ETF, 그리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엔비디아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ETF들이니까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중에서 13명이 각각 아이디어를 내신 거네요. 네, 13분의 PV들이 아이디어를 내신 거니까 이런 것들도 그냥 ETF 투자하는 차원에서 한번 쭉 보시면 되고 이 중에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 친 것은 그냥 ETF나 제가 커버하고 있는 그런 쪽이니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직관적인 내용들이랑 거의 일치해요.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데 엔비디아가 왜 있는 거죠? AI가 뭐 그런가요? 투자 반대하지만 굳이 안 친다는 거죠. 치매 예방과 엔비디아가 어떤 관계죠? 엔비디아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치매 예방이라서 약간 치매 관련된 바이오 회사 이런 게 아니고 좀 이해가 안 돼요. 엔비디아. 궁금하네요. 그리고 어르신이라고 경동나비엔 이런 거 추천하는 거 저도 이것도 별로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죠.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추천하지는 않고요.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둬야죠. 이게 경동나비엔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뭐였냐면요. 제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 한국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 두 개를 놓고 봤어요. 어떤 걸 더 추천하느냐 이걸 제가 눈여겨봤었거든요. 와 근데 실버 개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을 많이 추천하는 거 보고 투자의 트렌드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구나. 저희는 한국 주식이 거의 없었죠. 삼성전자라든지 뭐 그런 거 정도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엔터 주식들 핫하니까 엔터 주식들 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요. 결국은 지금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채권 시장 쪽, 채권 ETF 쪽으로도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질문을 받았어요. 빅스텝이 있는데 인버스 채권, 즉 금리 상승에 배팅하는 채권이나 채권 ETN을 사도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찾아봤죠. 코덱스 국채선물 10년, 3년 인버스, KB스타 3년, 10년 인버스, 그리고 KB스타 5년 인버스 이렇게 있고요. 실제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거의 뭐 코덱스 10년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7%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채권 담당하시는 분들한테 좀 물어봤죠. 뭐 지금 인버스 ETF도 어떻게 생각하니? 빅스텝 있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채권 에너지트의 의견은 이미 다 가격에 반영됐다. 그러니까 인버스라고 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 떨어지는 거에 배팅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지금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아요 라는 말입니다. 금리가 더 올라요? 금리 더 오르는지 배팅해도 돼요? 이런 얘기거든요. 금리 아예 오르기 쉽지 않습니다. 연말 끝까지 이미 반영이.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미국 그리고 한국 채권 둘 다 여기서 인버스 해봤자 얼마나 먹겠습니까? 이런 대답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채권 그리고 채권 ETF 그리고 채권 인버스 ETF 관련해서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개인이 채권 투자하기에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긴 한데 저런 ETF 형식으로.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질문이 직접 들어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인버스로 한번 수익 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빅스텝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구나. 대신에 제가 해드렸던 말씀은 이미 채권 가격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을 거니까 지금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ETF 흐름 우리 ETF 착한 아저씨 최창규 보험자님과 함께 저희가 살펴봤고요. 내일 저녁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3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